루핑대의 눈싸움 자 우리 현대학교 루핑대의 눈싸움 한번 가보도록 할거거든요 자 누가 지금 개그맨 다 똑같은거죠? 다 4개죠? 우리 병장들 병장 제대를 하셨는데 군인 아니 군인인 척하고 좋아요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 척 하면서 가도록 할건데 두 분이서 우리 눈싸움 대결 갈거에요 준비 시작! 내려주세요 우리 루핑 루핑 역시 확인사살도 할 줄 알아 자 앞에 보시면서 루핑 충성 준비 하나 둘 셋! 루핑 충성 충성! 와우!